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의 옷값으로 언론에 도배를 한 날 아주 납득하지 못한 질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날 바로 수소선박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자신의 부인이 받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 때문에 언론에서 대서특별하고 청와대의 각 참모들과 관련자들이 해명을 하느라 또 이렇게 바빴는데 오히려 문재인은 수소선박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의도가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장래의 먹거리 에너지 문제를 생각 많이 하는 문재인 이걸 강조하고 김정숙의 옷값은 별거 아니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런 의도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현실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정작 중요한 자기 부인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는 커녕 엉뚱한 소리를 했다 하는 것으로 들려서 문재인의 자랑을 한다고 했던 박수현의 이 언급이 오히려 문재인에 대한 말하자면은 비판, 비난의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은 지난 1일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소선박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날 언론 보도는 특활비나 옷값 그리고 대우조선 알바퀴, 몰렴치 같은 제목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수소선박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무리 문재인이라고 하지만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이 자기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현은 그런 문재인이라고 하더라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질문을 했다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이 지금 부인의 옷값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게 아주 심각한 국민의 정서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래서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반발 심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날 박수현 수석은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서 김정숙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 또 대오조선 해양의 알바퀴 인사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수현 수석에 따르면 정작 문재인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LNG 액화 전량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따라서 수소 선박 분야에서도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이 소규모 수소 운반선에 집중한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R&D 즉 연구개발 투자 상황을 살펴보고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은 다음 정부도 수소 선박 육성에 꼭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LNG 운반선을 초기에 선점에서 압도하는 것처럼 수소 선박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박수석은 수소 선박 육성은 문재인이 그동안 여러 계기에 걸쳐서 빠짐없이 거론한 주제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참모들은 대통령의 별칭을 수소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석은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우위를 지닌 수소 연료전지 기술과 LNG선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수립된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나라 제1호 수소 선박 명명식이 열리기를 그려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수소 전문가로서 임기 말까지 수소 선박 개발을 독려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되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에서 감격스러운 축하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 국정 현안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특히 국민들이 간절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거나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수소 개발이 아주 좋고 수소 선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선순위를 보면 경중을 보면 다를지 몰라도 우선순위가 보면 지금은 당장에 문재인의 옷값 그러니까 김정숙의 옷값 문제입니다 김정숙의 옷값과 대오조선 해양의 문재인 친구의 대학 동기생을 알받기 한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소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수소 선박 우리나라가 아주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다음 정부도 이것도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수소 선박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도 잘 좀 파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함께 청와대에서 한숲밥을 먹고 있는 박수영도 정말 뜬금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의 특징이 아닐까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주조선장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좋아지고 있다 고용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통계적으로도 좋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한 것 뿐만 아니라 주택 경기가 계속 과열되어 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집값은 잡을 수 있다 집값은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과거에 기자회견 때 한 여기자로부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러한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거기가 청와대가 저 구진군굴 같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 당선회입니다 들어가 보는 순간 거기가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잔디밭이 있고 뭐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고 꽃이 피어 있고 마치 조선시대의 군걸로 시간여행을 나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소호하면서 지금 국민이 뭐가 아쉬워하고 뭐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뭐가 가장 간절한 것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답을 해놓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박수연도 하는 걸로 봐서 문재인의 정신세계가 어떻는가 이게 문재인의 건강까지도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수연조차도 지금 참모들도 납득하지 못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재인을 이른바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문재인이가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이렇게 부인의 옷 가지고 공격하는 거 그거 사실과 다르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수연도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박수연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도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문재인의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상황 파악을 할지 모르는 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이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서 결국은 박수연이 문재인을 세게 저격하고 공격한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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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